우영아 잠깐만 나와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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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와라요~~ 욕할 뻔했어 나와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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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화이트님~~ 오늘의 생일자 성화입니다 정말 정말 갈수록 스케일이 커지죠 그쵸? 일단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냥 따뜻한 집밥이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자 그럼 다같이 시킹 하피 벌스데이 티미 하피 벌스데이 하피 벌스데이 투미 매일 수고 있다 생각하고 아 감사합니다 진짜 매번 생일이 지날 때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영이 맞아 우영이 있고 윤호 이거 윤호가 직접 적은 멘트래요 성화한 윤호답다 오늘 좀 약간 봄 느낌으로 입혀달라 했거든요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준비해 주셨는데 어때요 좀 괜찮나요? 약간 좀 남친룩으로 입어달라 했거든요 제가 집밥 얘기를 했는데 여기 불복이랑 오징어, 이 말은 오징어, 끈, 그리고 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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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만두 먹방 하러 온 사람 같아 먹방 하러 온 사람 같아 딸기랑 레인보우 샤베트 식혜까지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미역국 꼭 해달라고 했는데 미역국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벚꽃이 예쁘게 피고 딸기가 맛있는 계절에 태어난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동화 그래서 제가 갈비랑 갈비랑 갈비는 끝나고 먹도록 할게요 여기가 갈비 끝나고 여기서 한 한 시간 더 있을 것 같은데 아 케이크는 이 약과 케이크입니다 이미 저 케이크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게 너무 특별하게 아 근데 진짜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케이크를 이렇게 찾으셨는데 어제 12주쯤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방에 있는 애들 한 명씩 불러줘 야 나와봐 야 급한거야 나와봐 왜왜왜왜왜 하고 나오는데 야 불러오라 제가 생일 초 꺾고 불 지피고 야 불러 멤버들이 해줬어요 제가 약간 반강제로 시키긴 했지만 아 약과를 조금 밀어주기 오케이 밥 다 먹었는데 이거 저 끝나고 좀 더 먹을게요 저거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하시네 저거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하시네 아 안 밀린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식혜 아 식혜 아 식혜 아 이제 25시 인데요 아 이제 25시 인데요 아 식혜 아 그리고 저희 올해 생일 이벤트 갈점 그 달림뱀 날린 나를 날린 나를 뽑아줘 하.. 아.. 진짜 이쁘다 러리, 러리 나를 녹여줘 슈가파파, 러리파파, 소리칠 거야 You are my darling, darling 나를 뽑아줘 슈가파, 러리파, 러리파 아, 트월킹은 안 돼 러리, 러리 나를 뽑아줘 슈가파파, 러리파 러리파 아닌가? 슈가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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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1번 자, 먼저 슈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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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달고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90%먹으면 딱이겠다 감사합니다 모든 선물은 다 마음이니까요 오늘 핑크 뭐 입었으니까 핑크 뭐 입었으니까 핑크 아, 네 자 두 번째 선물 우산 모자 이건 멤버가 해준거에요 아, 안타깝게도 멤버가 해준 선물 아니라고 하네요 우산 모자는 다른 어떤거일지 아, 이러고 이제 머리를 쓰는거구나 네 다음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날씨처럼 아주 밝은 하늘색 뽑도록 크겠습니다 습니다 자 달걀, 콜라, 뮤노 세트 달걀, 뮤노, 콜라 세트 달걀, 뮤노, 콜라 세트 아, 이랬어 달걀 달걀, 달걀, 유노, 콜라 세트 달걀, 유노 폴라 세트라고 합니다 네 이런 유노라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빨간색 가겠습니다 네 킹덤에서 빨간 성 늑대왕 민요까지 쾌변 똥 슬리퍼 이건 뭐예요? 왜 포장이 정성스러운건데 진짜 아니 포장지 왜 정성스러운건데 벌써 냄새나고 진짜 킹받네 표정 보이세요? 제가 최근에 화장실 슬리퍼를 새로 샀거든요 마지막 아 좀 길어 운이 좋으시네요 한 번 더 운이 좋으시네요 한 번 더 모르는 장소로 늘어난다 한 번 더 오늘 왜 성화는 제대로 된 선물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전설의 껌 전설의 껌 껌? 뭐야? 크잖아! 오! 나바라송 하세요 사랑이 조개 라라 Micro 김ʷring 와 대박이야 어? 윤확도 저러 오다 여보세요? 어 ют아야 나와라!! 나와라!! 뭐 어떻게 나와라요!! 나와라!! 나와라!! 나왔어 유노야.. 진짜.. 나왔어? 그거 나온거야? 어.. 그 우산이? 형 우산 부산해! 어제로 총 3개 됐어 나와라요!! 나와라요!! 이따 봐! 나와라 저 뭐 받았냐면요 심지어 이 레고 있는거야 제 장식장 한가운데 있는건데 여성이가 모르고 이렇게 스타워즈 좋아한다고 광선관 우산이랑 레고를 선물해줬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귀여워서 진짜 어제 하루종일 밤새 내내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산 부자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교 보여주면 한 번 더 뽑을 수 있다고요? 너와 생일 기념으로 한 번만 더 뽑게 해주면 안돼? 안 뽑게 해주면 안돼? 안 뽑게 해주면? 안 뽑게 해주면? 안 뽑게 해주면 아.. 나와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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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할 뻔했어 아무튼 한 번에 더 기회를 받았습니다 미니 달고나 미니 달고나 여러분 달고나를 줄 친구들을 찾았어요 멤버들이 노래를 잘 불러줘서 한 번 더 뽑기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윤호랑 우영이한테 줘야겠어요 윤호 선물 당첨 윤호 선물 당첨 윤호가 고른 선물이에요 여러분 윤호가 직접 멤버들 생각하면 고른 선물입니다 윤호야 나 지금 네가 고른 선물 뽑았거든? 그거 나와라 노래 한 번만 더 틀어주면 안 돼? 잠시만 윤호야 지금이야 윤호야 윤호야 나와라니 나와라요 어디에 나와라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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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근데 대박이지 대박이지 너 너무 좋아 그치 응 어때 행복하지 형 응 잘했어 평생 기억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어 네요 그 혹시 삐처리 깨던 건가 나와라 나와라 아 나와라 아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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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정답 너무 즐거운 생일입니다 어 미안해 뭐 쾌변 슬리퍼랑 우상 이중 네네 와 오늘 유노나 무거워 있네 달걀 유노플라세트랑 달고나 두개 감사합니다 됐다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를 이제 다이어리 기록장 유노꺼 하나 제꺼 하나 그래서 두장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에게 뭐라고 다이어리 기록장 네 기록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의 생일파티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덕분에 정말 누구보다 행복한 생일을 보낸 것 같아요 최고의 하루였습니다 아 캡처탭 아 캡처탭 뒤에 사진이랑 같은 포즈 뒤에 사진이랑 같은 포즈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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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